네,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보낸 내일장 초기입니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제 대표가 좋게 나와도 악재로 좀 반영을 할 때도 있고, 허재로 반영을 할 때도 있고, 그만큼 좀 방향성을 탐색하기가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현실을 굉장히 잘 얘기해 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침에 코스피 지수가 3,190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침의 시장을 보시면서 오늘 시장을 기대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실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변동성의 확대 국면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여전히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이 아침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중국 시장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아색화를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요. 이런 지금 시장에 좀 이제 악기용을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이런 방향성의 부재, 변동성의 확대 이런 국면들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이제 또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이제 시장의 이런 이슈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휘가 되면서 결국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차츰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은 사실 이제 한미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좀 그동안 못 올랐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술주들의 성강세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금리에 대한 우려는 서서히 시장에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 그러면서 이제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깊어지면서 이제 이런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성장주 기술주들은 뭔가 좀 가격 메리트까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성장주의 동반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오늘 밤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뭔가 이제 좀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부분들이 나와준다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는 지난주에도 지난주와 좀 비슷한 그런 전망인데 역시 3100에서 3200선의 어떤 이런 밴드에서 다음 주에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3100선에서 3200선 좀 변동성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일단 기술주들이 많이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상승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기술주들에 대한 매매 전략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오늘은 지수의 하락을 유도한 쪽이 경기 민감주 쪽이에요. 철강주라든가 정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수의 하락을 유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은 이제 좀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의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 민감주가 뭐 주가가 완전히 끝났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또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보면 어떤 많이 오른,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쪽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든가 이익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바뀌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러한 변동성의 강화라든가 아직까지 방향성의 부재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좀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었는데 이러한 변동성 장세 내에서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벤트에 대해서도 일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24일 날 우리나라 4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죠. 사실 계속해서 지금 소비 심리가 이제 좀 표출되면서 백화점의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5일 날은 미국의 5월 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지금 이런 지수들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영향을 받으면서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나올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7일 날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경제 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른 민간 소비의 부진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해서는 동결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8일은 미국의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은 굉장히 좋았는데 3월 달은 좋았는데 4월 지표는 정부 지원 효과가 좀 줄면서 개인 소득이라든가 소비 부분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장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소비의 부진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경기의 불확실성을 좀 부각시키면서 어떤 미국 같은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개인 소득이라든가 개인 소비가 좀 부진한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는 조금 플러스윈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소비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테이퍼니 언급이 나오면서 이런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는 만큼 오히려 좀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점이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이번 주에는 주식이랑 가상화폐를 위험 자산으로 묶어서 안전자산 쪽으로 심리가 몰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가상화폐가 또 주식 시장 영향을 크게 주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가상화폐 쪽을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가상화폐의 급락 배경을 꼽으라면 일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좀 많이 좀 이제 이 부분의 유동성의 축소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 밖의 머스크라든가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부각된 팬덤 이코노미의 약화라든가 실망감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규제 강화가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따른 어떤 유동성의 축소 우려가 이런 가상화폐에 좀 급락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가상화폐와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금 가격은 강세를 보인다는 부분이 이런 설명을 좀 뒷받침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역시 위험 자산의 범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전체 위험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영향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가상화폐의 최근 이제 이러한 좀 하락이 일부 좀 과열된 이런 위험 자산 쪽에 과열된 이러한 그런 부분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 심리를 추세적으로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기능을 좀 보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쏠림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이쪽에 좀 쏠려있던 자금들이 일부 좀 주식시장이라든가 여타 위험 자산 시장으로 좀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이런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위험 자산, 다른 위험 자산으로의 어떤 자금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험 자산 쪽에서도 좀 변동성이 어쨌든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